방송사 주차장에서 치상렬을 만났는데요 다짜고짜 먹을 것부터 찾고 거기 있어봐, 거기 있어봐 일단 말이죠 다 먹다가 버린 거야, 형이 진짜네? 그래, 거짓말 아니야? 진짜 오늘 없어요 이거는 상의했다, 이거라도 요즘 아쉬운 데서 끊은 거야 차가 거의 쓰레기통 수준이군요 끝까지 이기든 지든 끝까지 만 원 가지고 일주일을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! 하나, 둘, 셋! 열이에요! 파이팅이에요!